찬미 예수님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자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에서 학사님들을 가르치고 또 신학생들이 양성하고 있는 명형진 시몬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계신지요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살만 나시는지요 오늘 저와 함께 부활의 기쁨 종말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방금 소개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천가토리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 가운데서도 저는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했고 그리고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의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당신 개시의 신비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고 믿어야 할 신앙 진리를 머리, 이성과 또 신앙 안에서 이해해보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뭔가 너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교의신학에서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특별히 신학에서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로 치부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겪게 되는 많은 것들을 학문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자들만 하는 것이다 혹은 신부님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은 과장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 또 하느님에 관한 성찰 그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고 또 누군가 한 번쯤은 나누어 보셨고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신학이라는 좀 거창해 보이는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다가오는 체험들로 또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신학교 소임을 하기 전 작년까지 교구청의 보그마 사목국이라는 곳에 선교사목부라는 곳에서 소임을 했었습니다 그 선교사목부에서 저는 선교사 학교라는 평신도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저의 특별한 소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소임 안에서 신자분들과 함께 신학을 나누고자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는 시간을 저의 소명으로 삼고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소명의 출발에 좀 동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공부한 분야가 신학이고 또 한국에 귀국해서 신자분들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계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궁금함을 조금 여쭤봤었습니다 한 자매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자매님께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저에게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은 당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삼위일체 교리 혹은 가톨릭 교회의 구원 또 성체성사 이러한 교리의 내용을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매님께서 유창하게 그 교리들을 저에게 설명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제가 당황시키고자 물어봤던 건 아닙니다 그런 저의 질문에 자매님께서는 신부님, 왜 그런 걸 부르세요? 부끄럽게 라고 저에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님께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심지어 아들도 사제로 봉헌한 한 자매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일미사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또 성당에 나가서 봉사해야 되고 또 기도 빼먹지 말아야 하고 또 구역 반모임 있으면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되고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도록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느님은 누군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두 책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양손에 지녀야 할 두 권의 중요한 책입니다 아마 한 편의 책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책일 것입니다 비록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읽어보려고 창세기부터 넘기기 시작하다가 레일기 민숙이를 넘어가면서 금방 주저앉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책에는 창세기만 이렇게 달아있는 모습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게시가 전해진 게시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한쪽에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책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여 보이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정답을 모두 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교과서 하면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고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내용을 알려고 술술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 안에서는 우리가 성당에 다녀야 하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확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설명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당에 다니십니까? 의무감에 성당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마리아 자매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 자매님 만나는 게 기뻐서 성당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내가 꾸리아 간부를 하고 있는데 이 간부할 때까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다녀야지 라는 마음으로 성당에 다니시는지요 아니면은 우리 신부님이 너무 좋고 친절해서 신부님 만나는 게 너무 기뻐서 성당에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좀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말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열심히 성당에 나가서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열심히 성당에 나가서 성당 청소하는 것도 꾸리아 간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모두 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원을 희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맛보는 성체성사의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지상의 삶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 두꺼운 책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이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를 중심 진리로 믿고 실천했으며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통 거룩한 전해짐이 기본 진리로 전승하였고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확립되어 십자가와 함께 파스카 신비의 핵심 부분으로 가르쳐온 신앙 진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자라고 만들어낸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들이 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증언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지상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약한 육신의 몸으로부터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보고 희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앞에 주어진 한계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에 넘어 자리한 희망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에 우리는 매일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성체성사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미사에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신 천국의 맛을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선포의 핵심, 사랑을 실천하고 성당에서 하기 싫은 봉사도 한번 해보고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과 잘 지내보려고도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갈망하면서 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지금 우리의 현재와 하느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을 이어주는 달이 영원한 생명의 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톨릭 교회 규리서의 책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다 천국에 복된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를 완전히 차지하는 데 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뜻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켜온 사람들을 하늘에 당신의 영광에 참여시키신다 천국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몸이 된 모든 사람들의 복된 공동체이다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성당에 다니면서 하느님을 믿으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확고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부터 조금은 여러분들 안에서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확고한 신앙 때로는 기쁨의 열정에 찬 신앙이 담금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활에 대한 신비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무책임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시는 것일까 죽고 나면 다 끝인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현재 전쟁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시기입니다 불이, 전쟁, 궁핍 그것들 앞에서 부활?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한계를 체험하게 될 때 그리고 성당에는 열심히 다니다가 옆에 있는 한 자매님, 한 형제님과 트러블로 인해서 성당에 가기 싫어지고 그것이 냉담으로 이어지게 될 때 지금의 삶에서 부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 안에서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느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우리는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인신학의 분야 안에서도 종말론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했고 또 가르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신문님은 무슨 과목을 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저는 교인신학이라는 걸 공부했고 종말론을 전공했습니다 종말론의 한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신자분들의 따라오는 질문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찾아온 질문은 종말은 언제 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가온 질문은 왜 그렇게 무서운 걸 공부하셨어요?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0년이 시작할 때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에 한국에서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다미선교회라는 걸 지어놓고 정해진 시간 10월 28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만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이슈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선동이 이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날짜에 종말을 예고하고 또 그 종말은 구원되는 이들을 제외한 이들에게 다가오는 판멸로 다가오고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선동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말을 대한 태도로 자리해 있었습니다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간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도래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 되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묘의 현실과 접합시켜서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조장하고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현혹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시한부 종말론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앞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강의를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아유 그게 말이 돼? 무슨 종말이 와서 2000년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유사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집단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종말론을 공부했으면 이런 거에 모든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우고 연구한 종말의 학문은 단순히 다가올 종말의 때를 맞추는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흥미를 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파멸로 그 파멸을 예상하고 그리는 학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지금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간 종말이라는 것을 가톨릭 교회 안에서 배울 때는 사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면치 못할 네 가지의 끝이라는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말은 먼저 죽음 사람이 죽으면 심판 곧 자신의 삶의 행적에 따라서 심판받게 되고 천국 하느님의 뜻에 따랐던 사람들은 심판에서 살아남아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사말교리는 죽음 심판 천국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는 교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종말을 새롭게 공부했다고 해서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지금 눈앞에다가 그려놓고 시나리오화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론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종말의 교리가 사말교리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은 강의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기쁨과 종말의 희망 이지 파멸 혹은 죽음을 넘어선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말에 관한 신학은 현실을 더 희망적으로 그리고 더 폭넓게 바라보도록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중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종말론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지 않고 우리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곧 멸망해버릴 파멸해버릴 두려움을 우리에게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바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희망이고 죽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져 있는 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을 알려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살아도 희망이고 죽어도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희망을 기쁨으로 일깨워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가토리 교회 교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살기 위하여 떠나야 한다 죽음이라는 것의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는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로 드러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순을 겪으면서 부활, 파스카 넘어감에 죽음을 이기는 그 기쁨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에 넘어가야 할 희망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몸을 떠나 하느님께로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하느님께로 넘어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아가는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가톨릭 교회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죽어야만 도달하는 그러한 곳은 아닙니다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희망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야만 도달하는 것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과 편안하게 평안히 살아가야 할 그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541항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심으로써 이를 행하신다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이며 이는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된 것이다 과연 하느님 나라가 죽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도달해야 할 곳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의 신앙의 태도는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두려움이었냐면 그 중심에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심판대에 내가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심판대에 하느님한테 천벌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두려움의 눈치였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눈치만 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보다 기쁨이 움터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눈치만 보고 살아가라고 불안에만 떨으라고 심판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과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사이의 다리 그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앞당겨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나를 앞당겨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앞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으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에서 부활의 희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약현성당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성당이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백성 곧 하느님 백성은 여러분들이고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하느님의 초대를 받은 이들이죠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그들이 모인 공동체이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그들과 시간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 나라와 같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미 하느님 나라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도래한 하느님 나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마도 불만의 원성이 좀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인데 왜 이렇게 교회는 연약한 존재일까요? 하느님 나라와 같다면서 교회 안에는 분열, 불의, 미움들이 왜 이렇게 만연하게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일까요? 우리가 희망하는 하느님 나라가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오히려 절망적이다고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불만의 원성을 또 마음 안에서 지니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느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교회가 우리가 열망하고 희망하는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느님 나라와 같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한계에 넘어져 계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부활로 그 고통과 죽음을 이기셨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교회를 당신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하느님 나라의 싹이자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 궁극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아가면서 이미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리 교회 교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도래한 이 나라 바로 하느님 나라는 종말에 완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한몸을 이룬 사람들 안에서 신비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신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성장통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성장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성장기가 더디게 다가와서 마치 성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곳이 하느님 나라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 져서 그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의 부하를 전하면서 막 뜨겁게 신앙 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제16차 세계주교 대의원회의의 주제도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성실히 또 하느님의 뜻에 맞갑게 하느님을 모시고 걸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초대해 줍니다 하느님 나라를 닮아갈 수 있는 그 본질 그리고 그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프란스코 교황님께서는 온 세계 교회를 초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노달리타스 함께 걷는 길에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는 온 세계의 교회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느님 나라를 걸어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이미 함께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의미임을 전 세계 교회에 초대하시는 내용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의 교회가 하느님 나라와 같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조금은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처럼 또 들릴지 모르는 그렇게 헤매일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가톨릭 교회의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671항에서 그 내용을 우리는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당신의 교회 안에 현존하시지만 아직은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오시는 왕의 지상 내림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로 악의 세력의 뿌리는 정복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할 때까지 의로움이 깃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례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는 자신의 성사들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딸린 제도 안에서 지나갈 이 현세의 모습을 지니고 아직까지 신음하고 진통을 겪으며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피조물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교회 안에 현존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파스카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로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례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상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는 어떤 모습으로 누구는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목적지만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의 나라 그 하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 우리가 향해 가는 그 목적지는 바로 천상, 예루살렘, 하느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 일컫는 그 나라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지 말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서 답답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에다 데려다 놓으면서 우리는 마치 물질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천국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기이한 능력으로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선동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상의 순례의 삶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면서 그 순례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면서 미리 맛보는 예수님의 손길이 천국의 행복을 앞당겨서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 펼쳐졌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힘 닿는 데까지 너희들 스스로 걸어 라고 우리를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길이 마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이 때로는 가시밭길일 때도 있습니다 가시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찌를 가시가 우리를 찔러서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나에게 가시밭길을 마련해 주셨나 그분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돌밭과 같이 무디고 단단해서 좀처럼 힘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불안한 그 길에서 미움의 돌, 외로움의 돌, 또 상처의 진검다리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교회는 이렇게 응원합니다 가토리 교회 글에서 769항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천상 영광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견디고 하느님의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자신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귀양살이 중이라는 것을 알고 하느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와 자기 임금님과 영광스럽게 결합되기를 바라고 갈망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귀양살이의 길과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아니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왜냐? 그 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을 우리는 만났고 그분을 체험했고 그분을 지금도 우리는 마주하고 모시고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충실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기쁜 소식을 잊어버렸을 때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파 쓰러질 때 빵을 쪼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함께 걸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빵을 쪼갤 때 당신의 모습을 알아 배울 수 있도록 그들과 그들을 먹이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이것을 교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가톨릭 교육의 1344항의 내용입니다 순례의 길에 하느님 백성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성찬례의 거행으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전하며 선택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앉게 될 천상 잔치를 향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종말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말이 언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그것이 파멸로 혹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종말의 시기에 이루어질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땅과 인류가 완성될 때를 모르며 우주의 변혁의 방법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로 이지러진 이 세상의 모습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정의가 깃드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땅을 마련하시리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침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들 인간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평화의 열망을 채우고 또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면서 그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써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의 나라 이 교회와 아직 완성되어 도래하지 않은 하느님 나라 사이에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성당에 나가서 미사에 참석해야 될 이렇다 할 이유도 봉사를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봉헌하며 우리의 노력을 봉헌해야 할 이유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개명을 지켜야 될 이유도 그리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당에 나가서 미사에 참석하며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미리 맛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져보고 모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시작과 싹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느님 나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싹과 시작이니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종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심판만을 강조하는 파멸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주어진 기쁜 소식 모금인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으로 받은 구원의 완성은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보증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순례의 길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흡한 확신으로 구원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확실히 증명해내세요 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성체로 우리를 양식으로 길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 안 해서 신앙생활 안 해서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걸어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들이 봉사하시던 분들과 맺어지는 상처로 인해서 신앙을 멀리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열심히 가르치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사회를 그만두게 되면 주일 미사 때 얼굴을 볼 수 없는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우리 신앙의 정수 우리는 왜 성당에 다니는지 알고자 끼닫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분명 신앙인이 지녀야 할 모습이라고 중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을 지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저는 희망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했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졌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 부활시기를 참된 기쁨으로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수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선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희망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시기가 맛보는 시기가 체험하는 시기가 바로 부활시기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시기를 보다 기쁘게 지내실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상의 삶에서 사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는 가톨릭 교육을 위해서 764항의 내용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나라의 시작과 싹은 예수님께서 오시어 당신 주위로 불러모으신 사람들의 작은 양떼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목자이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가족을 이룬다 한 분이신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얻게 된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며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부활을 믿고 갈망할 때 사말 곧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심판에서 하느님 나라인 지옥을 면할 수 있고 천국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 곧 우리 신앙의 삶을 이루는 교회의 삶에서 그 기쁨을 미리 맛보고 그 기쁨을 신앙 안에서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부활시기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부활의 기쁨과 종말의 희망이 움턴하기를 바라면서 영광성 바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gens 아 rt tarde СТ 감사합니다.